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살펴보는 국회는 지금입니다. 먼저 당진지역구 어기구 의원은 총선 공약인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특별지원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어의원은 오는 2036년까지 전국의 석탄화력발전소 59기 중 28기를 단계적으로 폐쇄할 예정인 가운데 경제적 손실은 약 7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폐지지역에 대한 자금 지원과 대체산업 우선지원, 조세 감면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홍성예산지역구 강승규 의원은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지난달 화성의 한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24명이 사망한 만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강의원은 화재 예방 강화지구에 금속 취급 공장을 추가하고 화재 취약자의 외국인 근로자를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서산 태안지역구 성일종 의원은 지역을 돌며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지난 13일에는 지역 사무실로 주민들을 초청해 지역 현안 등에 대한 생각을 나눴는데요. 14일에는 서산시 자율방범대를 만나 표창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